원조 방탄형 나오셨군요. 역시 방탄은 김희원 배우죠. 깨악 하고 이경수 씨. 이거 방탄율이야. 요즘도 아이돌 인기 유지 중이시고요. 모르겠네요. 애기 히블리 히애기 표정 어떻게 화나신 거 아니지. 애기라고 불리는 마음은 어떠신가요. 모르겠어요. 좋은 거예요. 항상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인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민망해요. 저는 약간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되게 수줍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약간 마음을. 너무 이렇게 애기라고 그러니까 수줍을 수밖에 없잖아요. 애기 히애기 이렇게. 히애기 사랑해요 하고 사고 공원님.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